캐딜락 코리아가 주요 인기 차종을 대상으로 봄맞이 3월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이번 프로모션 대상은 플래그십 SUV 에스컬레이드 ESB 포함 캐딜락 코리아가 주요 인기 차종을 대상으로 봄맞이 3월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이번 프로모션 대상은 플래그십 SUV 에스컬레이드 ESB 포함 캐딜락 코리아가 주요 인기 차종을 대상으로 봄맞이 3월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이번 프로모션 대상은 플래그십 SUV 에스컬레이드 ESB 포함 캐딜락 코리아가 주요 인기 차종을 대상으로 봄맞이 3월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이번 프로모션 대상은 플래그십 SUV 에스컬레이드 ESB 포함 캐딜락 코리아가 주요 인기 차종을 대상으로 봄맞이 3월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이번 프로모션 대상은 플래그십 SUV 에스컬레이드 ESB 포함 캐딜락 코리아가 주요 인기 차종을 대상으로 봄맞이 3월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이번 프로모션 대상은 플래그십 SUV 에스컬레이드 ESB 포함 캐딜락 코리아가 특정 재고에 한해 추가 현금 할인 혹은 보증 연장 2년 4만km 혜택을 받을 수 있다. XT6 구매 고객은 보증 연장 1년 2만km 혜택 특정 재고에 한해 현금 할인 36개월 무이자 할부 선수금 10% 36개월 무이자리스 보증금 40% 등 추가 구매 옵션 중 고객 선택에 따라 한 가지 혜택 현금 할인 36개월 무이자 할부 선수금 10% 36개월 무이자리스 보증금 40% 등 추가 구매 옵션 중 고객 선택에 따라 한 가지 혜택 현금 할인 36개월 무이자 할부 선수금 10% 36개월 무이자리스 보증금 40% 등 추가 구매 옵션 중 고객 선택에 따라 한 가지 혜택 ён